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뚝심을 발휘해서 김종인 이준석 깐부 동맹을 제압하고 3기 삼각편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매머드 원팀 선대위 출범 19일 만에 선대위를 대수술해서 슬림한 선대위로 신장 개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정부 핵심이시 서정욱 변호사님과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과 대담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생방송 진행날입니다만 저희 생방송을 도와주시는 분이 갑작스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시지를 못해서 그냥 녹화방송으로 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변호사님 우리 생방송 도와주시는 분이 안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와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녹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서변호사님 생방송을 기다리실 텐데 미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 김종인 김한길 그리고 김병준 세 분을 연세 접촉을 해가지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좀 떨떠름해 했던 김병준 김한길 영입을 관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느냐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이후에 어떤 정치 리더십이랄까 이것을 시험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뚝심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소신을 관찰했죠 그렇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한 10여일 동안 상당히 밀당이라 합니다 밀고 당기는 밀당 끝에 성관이가 탄생했거든요 저는 한 단어로 윤석열의 승리다 윤석열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끝까지 김종인 총괄위원장 있죠 이분은 끝까지 김병준이나 김한길 위원장이 돼서 상당히 비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병준 위원장을 데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상당히 설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한길 위원장은 가족들도 반대하는가 봐요 최명길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아무래도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족의 반대도 있고 김종인의 빅도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새시대 이름이 새시대준비위원회죠 옛날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가칭이 있었는데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래가지고 결국 삼김 체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게 옛날 삼김이라면 이번에 김종인 그다음에 김병준 김한길 이거는 신 삼김 삼각축을 완성했다 물론 한계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 세 분 합치면 연세가 72입니다 조금 청년미래는 약간 보완할 점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됐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으로 그 밑에 여러 직속위원회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총괄위원장이 정식으로 지금 발표가 됐죠 네 그러나 또 임명장을 안 주어가지고 아직은 위원장도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비대위원장 출신들 아닙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나가 계시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글이라든가 인터뷰 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깝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앙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탁 데리고 가서 사무실을 가서 이쪽에 머리를 좀 쓰겠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결국은 세 분의 장점만 이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걸 노욕에 비판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 인정할 것은 확실하게 권력의 추가 어디로 가는지 판세 냄새 맡는 것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귀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되는 쪽에 가서 비례만 오선하는 분이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이분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자체가 이미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이런 거죠 특별하게 이분이 뭐 앞으로 어떤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표를 얻어 온다기보다는 상당히 대세가 윤석열한테 기울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어느 정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까지 했잖아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게 최고의 정책통입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역할이 이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두 명인데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김한길 위원장 있죠 이분도 DJ때는 상당히 멘토입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사회당 김철 김철 유명한 정치인이죠 조봉함하고 더불어서 저는 상당히 외연 확장 예를 들어 중도나아가 진보까지 외연 확장 그 다음에 호남 지역 확장 있잖아요 이념적으로는 진보까지 지역적으로는 호남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선이 끝나고 이기면 민주당을 왈식이 되잖아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 좀 뼈오고 이런 뒤에 왈식이 있는데도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를 또 이렇게 단일화 내지는 통합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뭐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한길 위원장이 나서면 뭔가 그 접점을 마련해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특히 김병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약도 만들어내지만 집권 후에 이후 그런 미래 청사진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위원장이 선거는 진짜 총괄을 하고 정책이라든가 미래비전 뭐 이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중도외연학장 합리적 진보 그리고 이 집권 이후에 저쪽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동작은 아니지만 좀 와해시키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이준석은 워낙 안철수하고 거의 불구지 대천 원수 정도 상당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서로 병신이라고 욕까지 할 정도니까 계속 조롱하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모명을 주잖아요 따라서 이준석 가지고는 통합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김종인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안철수 후보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듯이 계속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나마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좀 있다 왜냐면 이분이 옛날에 문재인하고 갈라서서 안철수하고 같이 당을 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인연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헤어지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아까 중도외연학장 이게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인데 그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합당도 저는 단일화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층 지도부는 삼김 1D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1D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대표로서의 역할이 아무래도 원어부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당대표이고 또 2030한테 상당한 소구력이 있고 또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역할 특히 뉴미디어 이런 쪽에는 상당한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4.7 재보선 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디어 전략본부 뉴미디어 전략본부장을 맡아서 공을 세웠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할을 좀 더 맞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요 지금은요 지금 자유파가 하나로 완전하게 뭉치고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자제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이게 바로 드셈의 정치예요 지금 이게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뺄셈의 정치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평소에 평론가 중에 저만큼 이준석이나 김종인 많이 비판하는 분도 없죠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원팀 선대회를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드셈의 정치로 나가야 되고요 뭐 충분히 저는 어느 누구든 한 분야에서는 다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20, 30대 청년 남자 또 이게 진중권하고 세게 붙었던 거 지금 페미니즘 그 범죄 때문에 진중권하고 세게 붙었는데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아까처럼 이게 김종인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하다 못했는데 필요하면 뭐 홍준표 후보든 저는 유승민 후보까지 다 이게 3고 초래해서 진짜 한 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게 그 홍준표 후보는 구성 삼김 있잖아요 이걸 자꾸 잡탕밥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잡탕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잡탕밥이 아니고요 저는 맛있는 비빔밥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 비행기 여행객 조사하면 몇 년 동안 대한항공에 비빔밥이 음식 1위입니다 기내식으로 네 저는 그러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전부 다양한 특색이 있으면서 무언하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비빔밥을 자꾸 잡탕밥이라고 너무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끝까지 뭐 홍준표든 유승민 덕에 있게 안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오신한 의원 있잖아요 그 유승민의 그 핵심 상황실장이었죠 네 오신한 의원 보고 이게 친구니까 네 너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안 돕냐 유승민 뭐하느냐고 제가 전화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패자인데 성대가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와주지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 방송을 보면 유승민 측까지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항상 성자가 먼저 접근하고 먼저 베풀어야 되거든요 패자는 지금 홍준표 유승민은 패자잖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포용하려는 통합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통합하려는 노력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마음 정리 또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빅플레이트 그러니까 큰 접시론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접시에 다양한 세력과 그런 사람들을 다 담아가지고 원팀으로 이렇게 화합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그런 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양보를 안 할 것이다 또 워낙 콧대가 세신 분 아닙니까 유아 독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윤석열 후보가 많은 상보처료도 하고 뭐 사무실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고 또 전화로도 소통을 해서 그랬습니다만 저는 양보한 내용들을 보면 좀 주고받기를 한 느낌도 있어요 하나는 공동선대위 구성에서 중진을 최소화한다는 거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약자 동행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만든다는 거 둘 다 다 일견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도 참고를 할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2년이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슈로 근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시대 정신으로 내세운 화두가요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빈복역차 양극화 있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고 그러면 약자 동행위원회가 중요하죠 양극화 해소하려면 그래서 약자 동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도 처음에는요 나경훈 원내대표도 거론됐고 중지인들은 다 거론됐죠 조병태부터 주호영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회 부회장 정진석 그 다음에 원내대표 김기현 이 정도만 최소한으로 정치인은 들어가고요 나머지 중지인들은 빼고 대신에 참신한 여성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범죄심리학으로 방송 많이 노는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경기대요 네 이수정 TV조선에서 방송 여러 번 했거든요 이수정 교수가 요즘 범죄심리학만 유명한 게 아니고 여성 문제나 인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 영입해보자 또는 최근에 이재명을 물론 술 한잔 먹고 세게 권경에 변화사 있죠 권경에 권경에 이분은 진중권이나 서명교수하고 조국 흑섭 조국 흑섭하라고 그러게 이분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탈퇴를 하고 완전히 윤석열 지지로 옛날에 돌았었잖아요 세게 이재명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민주운동 하더니 꼴랑이 이재명 지지하려고 하느냐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네 이런 권경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이수정 교수나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저는 여성표라든지 또는 중도확정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러봅니다 그러니까 또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도 공동선대위에 들어갈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검증 팀이랄까 위원회를 구성해왔고 거기에 중책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 케이스로 윤석열 후보가 아마 충용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윤석열 후보가 윤희숙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시대에 찾아가서 정치 같이 합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윤희숙은요 제가 드림팀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래 봤고요 저는 공동선대위 뭐 이런 것보다는요 윤희숙 같은 사람에게 별동대를 만들이대요 별동대를 만들어서 직속으로 이분이 가장 이재명 저격수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고요 또 옛날에 청년들 천만원 외국여행 보내주는 것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저는 이런 데 윤희숙 이런 분이야말로 70년생입니다 젊고 그 다음에 여성이고 이분이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까지 한 상당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의 어설픈 기본소득 있잖아요 얕은 지식 이걸 확실하게 저는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윤희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숙은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이라든지 가칭 포퓰리즘 검증팀이라든지 이런 별동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야말로 몽골기병처럼 신속하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속도전이거든요 이재명이 뭐 딱 말하면 5분 내에 반박이 논리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별동대 검증팀 있잖아요 윤희숙 이런 데 활용하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저격수로 윤희숙 그 다음에 김진태 그 다음에 원희룡 이 삼총사가 가면 환상적이다 삼총사 이러봅니다 그래서 중진들은 공동선대위에 이름만 올리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공동선대위에 빠져가지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지역본부장으로서 표를 얻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걸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주장을 했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외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마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기득권 세력이다 부자 정당이다 웰빙 정당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와 혁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약자 동행이 또 청년위원회도 만드는 것 같아요 미래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이 변화를 확실히 해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대위 밑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부장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밑에 이제 실국장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부장급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관심사는 총괄상황실장이냐 본부장이냐 여기에 임태희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적극 추천을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됐든 총괄상황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될 것 같고 비서실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세 명이 실무자로 핵심 같아요 첫째는 권성동 권성동은 비서실장하다가 당이 지금 선거 때는 돈과 조직 아니에요 네 산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같죠 권성동 그 다음에 임태희는 친 2명밖에 MBTI 비서실장도 하고 이분이 재경고시부터 재경부 있다고 온 공무원 출신이에요 고시 출신 상당히 정책적으로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임태희 비서실장이 종합상황본부장 정도 저는 호칭이 실장은 좀 급이 종합상황본부장 정도 하면 여러 본부장 중에 선임으로 그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과감하게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추천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도 아버지 문제 때문에 의원직까지 사퇴를 던지잖아 근데 그게 저는 과하다 보거든요 지금 장제원 의원도 아들 있잖아요 노예 아들 문제 때문에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죠 근데 이재명의는 본인 했잖아요 이재명의는 근데 아들 음주는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과연 이게 아들 음주까지 해서 이게 완전히 책임지가 청와대에 보면 의원직 사태 차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게 과하다 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비서실장으로도 장제원 의원도 거론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지난 경선 과정에서의 힘을 모으는데 세력을 모으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또 역할을 했다 또 추진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원들 간에도 조금 비도색도 있고 또 아들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역할을 중요한 역할들도 많은데 꼭 비서실장을 해야 하겠느냐 비서실장을 하면 늘 옆에 또 따라다니다 보면 얼굴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비호감 인물은 좀 빠지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양수 여기도 재선 의원이죠 뭐 패널러도 같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속마음은 윤 후보의 속마음은 장제원 쪽에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서 아닙니까 실장이 좀 비서실장이 비서거든요 비서는 후보가 좀 재량껏 써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게 이해주된다 이런 차원에 제가 장제원 의원도 이야기 한 거고요 뭐 이영 소잉도 훌륭하고 그리고 윤희숙도 비서실장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인데 다양한 인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숙고 끝에 결론 내리면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본부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은 아주 많으니까 뭐 윤 후보가 적절하게 이렇게 행말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분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평균 연령이 꽤 높으시니까 가급적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젊은 분들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쓰는데 저는 서리트랙 사문화 세 가지로 접근할게요 공식적으로 이런 데 김종인 이런 데 총괄선대위가 선대위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위원회 체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 직속에 위원회들이 있을 거예요 별동대처럼 그게 김한길 아까처럼 이런 데 후보 직속에 위원회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실무형으로 이재명 저격팀 있잖아요 아까 윤희숙처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조직을 잘 꾸리면 되고요 무엇보다 민주당의 선대위를 반면 교사로 싸우면 된다 지금 민주당 선관위는 거의 공중분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170명 가까이 했지만 저는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자기들은 새로 재편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공중분해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배가 난파되면 지새끼들이 먼저 떠납니다 이광재나 그 다음에 김두관이가 먼저 사표내고 내려가 버렸잖아 그건 자기들에게 강원도지사나 경남도지사나 하자 저는 그런 의도를 봅니다 지새끼들이 떠나듯이 다른 선대위 이번에 선대위는 민주당을 반면 교사 삼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통합형으로 선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다소 이렇게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신속성에 더 방점을 두고 하부 구조를 짜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1 102 102 101 102 101